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Clear Group by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적용된 그룹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바이 함수 혹은 그룹바이준 속성 설정에 의한 그룹핑을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에 대해 Clear Group by 함수를 실행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상단의 첫 번째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바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Clear Group by 함수를 통해 그룹핑을 해제합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핑이 수행됩니다.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핑이 해제됩니다. 이 화면의 그리드뷰는 그룹바이준 속성이 트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Clear Group by 함수가 실행됩니다. 헤더 드래깅을 통해 그룹핑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핑이 해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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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